서정원? 정원아. 정원아. 어떻게... 너 서울 언제 올라온 거야? 흉기 난동으로 강화경찰서 강력 1팀 형사가 중태라고. 중태라고. 그거 오보야, 오보. 부모 알겠지만... 나 괜찮아. 하... 네가 예전에 나한테 협박했잖아. 절대 너보다 먼저 죽지 말라고. 하... 나 안 죽어. 나 억울해서 너 두고 못 죽어. 봐봐. 봐봐. 왜 울어. 울지 마. 아... 당장 안아주고 싶은데... 이놈의 목벌 때문에 내가... 울지 마. 나 괜찮아. 나 걱정됐어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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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